그럼 지금부터 우리 클라우드 콘솔을 이용해서 우리가 EC2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region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 또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컴퓨터는 서울에 있을 때 가장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AWS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저는 EC2를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은 EC2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 수업은 AWS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EC2를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는 걸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셔도 좋지만 안 하셔도 괜찮고 나중에 EC2 수업을 제가 별도로 제작할 때 그때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EC2를 쭉 보니까 여기에서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스턴스는 컴퓨터 한 대를 EC2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만약 우리가 컴퓨터를 다섯 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인스턴스 다섯 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스턴스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기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프리티어를 우리가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운영체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마존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 이 곳은 프리티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쭉 보면 우리가 지금 윈도우가 필요하거든요 윈도우 10이나 이런 거면 좋겠는데 윈도우 서버군에 있는 윈도우 2016을 현재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도 GUI 방식으로 윈도우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선택하시고 프리티어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양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 중에 T2 마이크로가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나노는 사양이 더 나쁘지만 쟤는 프리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 쓰면 돈이 나오게 돼요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검토 및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컴퓨터는 윈도우 서버 2016이 깔려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 사양이 마이크로고 CPU는 하나, 메모리는 1기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기존 키페어 선택 또는 새 키페어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키는 영어로는 KEY 즉 열쇠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밀번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새 키페어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해 주시고요 키페어 이름은 AWS1이라는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건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런 이름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키페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아주 굉장히 복잡한 비밀번호가 다운로드됩니다 그럼 그 비밀번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비밀번호랑은 차원에 달리하는 복잡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줘도 안되고 절대로 노출돼도 안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키페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잊어버려도 안되는 거예요 물론 잊어버렸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생성한 컴퓨터, 즉 인스턴스를 복제한 다음에 걔한테 새로운 키를 발급해 주면 그걸로 접속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잊어버렸을 때는 다시 똑같은 키는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만 살짝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인스턴스, 즉 컴퓨터 한 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클릭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인스턴스를 시작 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조금 여러분이 기다리시다 보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거예요 인스턴스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성을 지시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인스턴스 상태를 보면 펜딩, 즉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펜딩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런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런닝이 되면 이제 컴퓨터가 실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원격 제어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 만든 컴퓨터를 마치 내 앞에 있는 컴퓨터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컴퓨터를 원격 제어로 접속하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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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